일본인 배우로 활동하며 사랑을 받았던 유민의 근황이 화제입니다. 한국을 좋아해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그녀는 2001년 한국에서 데뷔하였습니다. 다나한 모습으로 일본인이면서 한국에서 활동하며 많은 작품에 출연한 유민은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스타들이 있다며 이를 공개하였는데요. 이사돈으로 유명한 전혜빈과 배우 한지민, 주얼리의 박정아 등 아직도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지민과의 인연으로는 많은 작품을 같이 한 것을 계기로 연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민은 청순하고 다나한 이미지로 현재 40대 중반임에도 청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이 많지만 나쁜 기억이 있다면 한국에서 사기를 많이 당했었다고 하네요. 그 당시의 시스템은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다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출연료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아 그런 점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